한이 이해했어, 한이 이해했어. 뭔지 알 것 같아. 자 우리 한이는 고맙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주머니에 달 잡는구만. 아주머니야. 꼬리 좀 보여줘, 오케이. 아 귀엽다. 귀여워. 신난다. 내가 부딪혀야 해. 호호. 난 할 수 있도록. 호호. 뭐야? 어때? 귀여워? 너무 너무 아쉬운 점프 때. 아니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네 감사합니다. 스테이크 마워! 발매됐다! 강두경!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기나가. 와... 그러네. 쌤이 모르는구나? 스포는 하는 사람만 집니다. 스테이크 마워! 스테이크 마워! 스테이크 마워! 나 왜 이렇게 해? 내가 가져온 거야. 아... 그럼 재미있지! 여러분들 이만큼 재미있어요. 이만큼 이제 지금 보여 드려요. 정말 가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스테이크! 안 돼! 스테이크 마우카의 자야, 예정입니다. 스테이크 마우카의 스테이크 마우카의 스테이크 마우카의 스테이크 마우카의 젠장의 사랑해주세요. 봐봐요. 페이팅할게요. 우리 스테이 1위에서 고마워요. kell ost 글라이브 하... 뭐야 여기있으니까 귀여워 너랑 써있으면 상황 했어요 금방 가능 아 끝났어요 와우 뭐지? 와우 그렇다고 합니다 인사 먼저 한 번 해보세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데 아이고 이제 저희 여기서 자켓 촬영을 기억이 나다 가슴티 쭈쭈 조금듯이 잤어요 그럼 다음주에 뵈요 안녕 히맨이를 너무 잘 들게 하려 저분의 고생 바이 슈쌩 진짜 스테이 진짜 저희가 정말 꿈에 그리던 그 1억변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진짜 스테이 진짜 1억만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